국가 전체에 의대가 하나밖에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작은 나라, 감비아에는 의과대학이 한 곳밖에 없으며 그 중에서도 안과의사는 단 3명 뿐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백대장 수술에 걸리는 시간은 약 15분. 하지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감비아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시력을 잃어버리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국제실명구호단체에서는 각 나라의 의사들과 함께 의료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많은 한국의 안과의사들도 감비아로 의료봉사를 떠나 하루에 3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안과 치료를 좀처럼 받을 수 없었던 환자들은 아침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40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에도 의료진은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점심식사도 고른 채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술을 이어갔습니다. 하루에 30건이 넘는 수술을 해야 하는 강행군이었지만 의료봉사자들은 아침부터 기다린 환자들을 그냥 돌려보낼 순 없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그동안 뿌옇게만 보이던 세상을 비로소 다시 마주한 감비아인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감사합니다 라는 뜻의 아바라카 아바라카 코리아 를 말하며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한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의 전쟁 중인 지역에서 생산되어 거래되는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독재자, 군벌들이 다이아몬드를 팔아넘긴 수익금으로 무기를 구입하는 등 전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 왔습니다. 특히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앙골라, 라이베리아, 콩고 등의 국가들은 내정기간 동안 다이아몬드 불법 밀거래를 통해 전쟁 자금을 충당하였고 다이아몬드 채굴을 위한 강제노역을 포함한 각종 인권유림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1999년 NGO에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한 다이아몬드는 시에라리온의 강바닥에서 채굴되었고 판매액은 무고한 사람들의 손발을 잘라버리는 통일혁명정선의 무기자금으로 쓰일지도 모른다 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전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0년 5월 다이아몬드 생산국들은 나아프리카공화국의 킴벌리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블러드 다이아몬드 밀수출을 막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뒤로도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2002년 3월 킴벌리 프로세스가 유엔에 승인을 받으며 완성되었습니다. 킴벌리 프로세스는 분쟁지역의 자금원이 되는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국제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입니다. 킴벌리 프로세스 참가국은 다이아몬드와 함께 원산지 증명서를 유통해야 하며 구매자들은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2003년 1월부터 40여 개국의 회원국이 참가하는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한국 역시 2003년부터 킴벌리 프로세스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킴이는 걸러도 커피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커피는 생필풀처럼 생각된 지 오래되었고 커피 공화구, 커피 중독, 커피 일류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의 성인 남성들은 일주일에 평균 9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갈수록 커피 시장은 커지고 그만큼 소비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커피의 오스카상이라는 컵 오브 엑셀런스는 브라질, 콜롬비아와 같은 대표적인 원두 생산국을 포함하여 중남미 11개국의 커피 농장에서 출품한 우수한 커피를 5차례 이상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그의 최고의 커피를 가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커피 품질 대회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커피 농장에서 출품한 커피는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르게 되고 본선에서의 심사는 원두의 품질을 감정하는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전문가인 커피들이 맡게 됩니다. 이 중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총 7차례나 1위를 차지한 대단한 커피 농장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아메리카 과테말라의 엘 이네르또 농장입니다. 엘 이네르또 농장은 커피 재배에 적합한 자연환경과 최적의 생산 조건은 물론 젊은 농장주의 열정이 빚어낸 뛰어난 품질과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1등 커피 농장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스페셜티 커피를 마셔보는 경험도 즐거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